자 오늘 제15회 공재정 남자 수학 퀴즈 방송 12월 7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 오늘 한 열 몇 문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? 숨겨진 글자를 한번 숫자에요. 숫자를 한번 찾아볼까요? 같이 recommestation cmd 너무 멀리서 모여서 자 두번째 문제 어 내가 캠을 조금 줄일게요 캠을 요정도로 이번 문제 조금 어려워요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게임인데 조금 어려워요 이 문제 저도 조금 오래 걸렸어요 어디 볼까 0 포에버님 기회 있으니까 또 치셔도 돼요 이게 좀 어렵죠 2번이 조금 어려워 나도 이거를 오래 걸렸어요 김우인님 어서오세요 네 포에버님 또 기회 있으니까 또 치셔도 됩니다 기회는 여러번 드릴게요 마지막 5가 아니라 2 네 모르겠어요 저도 까먹었어요 시계인 것 같은데 모양이 이상하다 아 거울 힌트 힌트 거울 3551 그거 맞은 것 같다 아 3551 08 08 그건 같다 08 08 08 08 08 08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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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아 포에버님이 맞았네 좀 어려웠죠 3 2 1 0 1 2 2 2 2 3 3 아멘